제가 말을 해야 하는데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. 어떡해. 괜찮아. 죄송해요. 다음 곡은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몇 곡만 딱 하고 공연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공연 제휴게 보고 계신가요? 저희가 너무 멋있는 거 택시한 것만 쳐서 여러분 재미가 없지 않으세요? 죄송합니다. 그러면은 마지막 한 곡 저희하고 공연을 마치도록 할 텐데 저희 둘이서 같이 출 수 있는 곡이 얼마 있지 않은데 그 중에서 태민의 길티라는 곡이 있어요. 그거를 서로 저희가 알고 있는 곡이라서 한 명씩 한 명씩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이제 길티가 끝난 다음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더 보고 싶다고 하시면 앵콜 외쳐주시면 저희가 한 곡 더 할 건데 더 보고 싶으시면 외쳐주시면 감사하겠고 더 보고 싶지 않으시면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. 아셨죠? 하지만 우리 앵콜 한번 연습해볼까요? 제가 하나 둘 셋 여러분들이 앵콜 앵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셨죠? 하나 둘 셋 넷 앵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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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셨죠? 아셨죠? 앞에, 앞에 분들이 지금 사이드에 계신 분들보다 지금 넉시가 작은데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좀만 더 큰 소리로 한번 앵콜 외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하나 둘 셋 넷 앵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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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셨습니다. 다시 한번 연습도 안 보고 싶으시면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. 제가 보기에 안 해주실 것 같아요. 그러면 저희 마지막 곡 태민의 길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곡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섹시하게 준비할 수 있겠어? 나는 다 하겠지만 그러면 저희 태민의 길티 한 명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길티 다들 아시나요? 네! 아시는구나. 어쩔 수 없이 하겠다. 가보도록 할게요.